선생님, 이번에 중국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제가 원하는 좋은 집 구할 수 있을까요? 혹시 취업하신 건가요? 축하드려요. 짝짝짝. 그러면 제가 오늘 중국에서 좋은 집을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집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혜진이 여러분. 통항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 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난데없이 여러분 이사하려고 하시나요? 라고 했죠. 오늘은요. 여러분 중국에서 유학 또 취보를 한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하거나 이사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관련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이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? 그렇죠. 바로 부동산이죠. 이 부동산은요. 중국어로 팡디찬 이렇게 표현한답니다. 자 그러면 부동산 안에 들어가서 중개인에게 저 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? 그렇죠. 바로 와야 쥬팡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요. 어? 쥬팡? 주방인가? 아니구요. 쥬팡이라는 표현은 집을 임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. 또한 문장 끝에 팡은요. 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집 건물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니까 꼭 참고해주세요. 자 이렇게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면 중개인이 물어볼 거예요. 닌야 쥬쥬? 하시 허쥬? 이렇게요. 무슨 뜻일까요? 그렇죠. 쥬쥬 같은 경우에는요. 집 전체를 임대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반대로요. 허쥬는요. 셰어하우스 임대라는 뜻이에요. 혼자 살 주택이나 집을 빌리고 싶다면요. 쥬쥬 하시면 되고요. 아는 친구들과 여럿이서 같이 살 집을 빌리고자 한다면요. 허쥬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집 임대 형태까지 선택을 다 했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. 내가 원하는 집의 구조를 말해야 되겠죠. 내가 만약 방 하나 거실 하나의 집을 찾고 있어요.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? 그렇죠. 바로 워싱한 이 쉐이팅의 방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나는 만약에 방 두 개의 거실 하나를 원하는데요. 그러면 아시이팅 혹은요. 량시이팅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죠. 선생님 저는 방 세 개의 거실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. 그러면 쌍시이팅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참 쉽죠? 선생님 저는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의 집을 원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집에 햇빛이 잘 들기 위해서는요. 남향의 집 꼭 필요하죠. 바로 집은 꼭 남향이어야만 해요. 이 뜻을 지닌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좌 라는 표현은요. 어디어디를 향해서 어디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. 따라서 북향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좌 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. 남향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좌 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선생님 왕동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사용하던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? 그렇죠. 집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요. 집 주인 바로 이 왕동을 찾으셔야 하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. 보증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요. 보증금이라는 중국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여러분 뭔가요? 알아보셔 보세요. 그렇죠. 바로 야진이라고 하는데요. 보증금이 얼마인지 안다면 보통 월세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에서 집을 임대할 때 보증금은 보통 한 달치 반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야이 후 산이라고 해서 보증금 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랍니다. 또한 중국에서는 집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인턴이나 혹은 유학을 하는 동안 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요. 집 주인과 협상을 미리 하거나 또 추후에 내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. 만약 협상이 안 되면요. 보증금 환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.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예요? 라고 묻고 싶다면 야 진실 도셔?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. 그 후에 집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을 순조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?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끼리만 읽는 거예요. 자 아시겠죠? 자 이번에는요. 속도를 조금 높여서 가볼게요.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. 자 이번에는요. 여러분들끼리만 읽는 거예요. 선생님 지켜보고 있어요. 시작! 너무 잘했어요. 쫙쫙쫙쫙쫙. 당당하게 멋지게 이야기해봅시다. 자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부동산 표현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. 자 다음 시간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커트하거나 염색하거나 펌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. 그럼 혜중이 여러분 자이치.